이게 39번입니다.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구. 그래서 명사를 수식, 다시 명사를 수식합니다. 누가? 형용사가. 이게 형용사 역할입니다.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수식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 형용사가 길어요. 길다. 길이니까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래서 긴 거는 구도 있고요. 절도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구나 절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해 줍니다. 물론 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밑에.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 주는 형용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구조가 나오냐? 명사가 나오고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 또는 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동사가 나오겠지. 즉, 이 명사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고.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 형용사는 뭐뭐 하는. 또 뭐뭐 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하는 또는 니은.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형용사 명사 어순인이 원래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사 뒤에 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전명구. 전명구 명사. 전명구 명사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어북. 위치. is on the table. 이런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on the table. 이게 바로 전명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여기 어북이 명사가 있네. 명사와 전명구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다? 즉격관계다용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걸로 보면 됩니다. 이때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책.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테이블에 있는. 책.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보면 됩니다. 다는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그렇다. 보통. 명사 투죠? 수직받는 명사는 투의 의미상 주요나 목적어일 수 있다. 뭐뭐한 명사.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어떤 구조냐면. 얘는. 얘는. 여기다 적어볼까? 명사답에 투부정사고 왔는데. 이게 이제 의미상. 잠깐만요. 이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일 수 있어요. 의미상 주어죠.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죠? 이게 헷갈리죠. 잘 보세요. 어맨. 투. 뭐라고 할까. 수임. 이렇게 할게. 맞잖아. 수영하는. 잠깐만. 수임 어떻게 해석해? 수영하는. 맞잖아. 수영하는 남자. 이렇게 하잖아. 의미상 주어잖아. 주어, 동사, 구조잖아. 의미상의 목적어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뭐할. 이런 정도 해석하면 되겠어요. books. to. read.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읽을. 읽어야 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되잖아. 그렇게 보통 해석됩니다.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명사, 형용사, 전명구. 형용사가 전명구 등 다른 어구와 함께 긴 형용사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띵, 바디, 원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렇게 뒤에서 수직해 줍니다. 뒤에서. 뒤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경우는 한번 볼까요? 이 경우. 공간이 부족하네. 공간이 부족하네. 공간이 부족하네. 아래쪽이 좋겠습니다. something. thing으로 끝났죠. very. hot. hot. to. drink. 이렇게 쓰면 돼요. 순서는. 그렇죠? very. 부사. hot. 형용사. 그리고 마지막에 부정사.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가 올 때는 이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최상급 every, any, all, the only, the one 등이 있는 명사는 명사가 있을 때 뒤에 이런 거. available, possible 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얘는 뒤에서. available, possible. 얘는 뒤에서 수직해 준다. 참고하시고. 이 칠이 보겠습니다. similarity 되겠습니다. 유사함이죠? 여기 ty가 들어가는데. ty, ty가 들어가면. 이거는 어떤 성 이런 뜻입니다.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면입니다. ty는. 그래서 유사성. 유사함. 대표적인 게 id, i, d, e, n, t, i, t. 아이고, 이래. 글자가. 정체성이잖아. identity. 그죠? ty는 명사점이어로서 성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similarity. 유사성. 유사함이라는 것이 can be. 일수도 있다. 핵심. 비결. to. 뭐로의 평화로운 관계에. to. 어디어리로. 의. 또는 어디어디로. 이런 얘기죠. key. 비결. 열쇠. 핵심. 이런 뜻이야. key. 포인트 뭐 그런 뜻이야. can. 가능성. 열쇠.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전면고 나왔죠? in 뭐 뭐 뭐 뭐 뭐. 되겠습니다. 자. 뭐에 있어서의 뭐예요? 유사성. 뭐에 있어서의 유사성? core value. 핵심. core가 명사 핵심이야. value. 가치. 그리고 background 배경. 핵심 가치와 배경이 유사하면. 이런 얘기죠. 핵심 가치랑 배경이 유사하면. 그런 뜻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문백상 의미는. 그렇죠? 자. core는 핵심입니다. 주어가 길죠. 이렇게 쭉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형용사 구 때문에. 그 다음에 key2가 있죠. 뭐뭐로의 열쇠. 이 2는요. 전치사입니다. 전면고입니다. 이것도 전면고입니다. 전면고. 이거 체크 한 번 해볼게요.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둘 다 전면고입니다. 이거 둘 다 전면고예요. 이 2는 전치사입니다. 전면고가 지금 길게 붙어있습니다. 명사 뒤에. 그런 관계네요. 273번 보겠습니다. 273번. 자. 273. We pick our friends 나오네요. 나도 언니 쭉쭉쭉 나오네요. 우리는 고른다는 얘기죠. 친구를. 나도 언니. Because they 뭐 뭐 뭐 뭐. 이거 나도 언니 벌써 구조네. 잠깐 체크 좀 할게요. 나도 언니. 벌써. 나도 언니. A. 벌써 B. 잠깐만. 여기 얼쭉 상장된 겁니다. 병렬구조야. 나도 언니 나오면. 벌써 나도 언니. 나도 언니 벌써 병렬구조. 그래서 because A. because 이거 B. A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B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 나도 언니 벌써 병렬구조야. 그쵸? 여기서 이게. 나도 언니. 아이고. 나도 언니. 아이고. 이 A 하고 병렬구조입니다. 이 A와 B 병렬구조입니다. 병렬은 원래 문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인데 모양이 대등한 게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있는데 이 A는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 내용이고 이 뒤에 있는 B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겁니다. 핵심적이면서 새로운 내용, 중요한 게 B고요. A는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B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같이 알아두시고. 자, 봅시다. We pick our friends. 야, 우리는 pick 고르지요? 고르, 아이고. 고릅니다. 고르다. 친구를 고르죠? 뭐 때문에 고를까? 뭐 때문에 고를까? 그들이, 체크하겠습니다. 그들, 친구들이지? 친구들이? 아, 즐거워. 즐거운 컴페니. 동료죠, 동료. 즐거운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To spend time with. 그죠? 보내는 거죠. 시간을, 함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enjoy of, 즐거운, 인조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즐길 수 있는, 즉 즐거운 동료. 이 To는 이렇게. 컴페니를 수직해 주는 형용사적 윤법 되겠습니다. 그죠? 보낼 수 있는 친구. 그죠?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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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선택한 거냐면, 대의. 친구들은, 이해를 한다? 우리를. For who we are. Who we are. 우리 그 자체. 자체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 네. 본 모습. Who am I. 나 자신. 뭐 그런 거거든. 나 자신. 나 본질. 우리 자체. 이런 뜻입니다. 그죠? 나 자체로서 이해를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를 고르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컴페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명사2, 동서, 언약 나오고, 전치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여기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인 애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time. spend time with company.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애가 house to live in.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 여기 뒤에 컴페인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로 간 겁니다. 자, 혼동주의하기 위해서,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부사적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 자, we should prioritize task 되겠습니다. prioritize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task,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야만 한다. 자, based on 되겠습니다. 잠깐만, based on 어디어디에 근거하는 거죠. 뭐에 근거해서? 중요성과 긴급성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C명사네. C명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성이야. C들어가면 명사전묘입니다. 그 다음에 urgency. C의 변형형태가 나왔네. CY. 긴급성. 긴급성과, 중요성과 긴급성에 근거를 두고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한다. 투.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야. 뭐라기 위해서? 매니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야. 우리의 시간을. 그래서, 요투는 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명사 뒤에 투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목적이 형용사정법이 아닙니다. 관계를 보면 되겠지. 투와 앞에 있는 명사의 관계를 봐야겠는데 아무 관계 없죠. 목적의 뜻입니다. 이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 여기에서 I, Z, E는 요거는 동사전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순위 매기는 거야. 정하다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죠? 자, 274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겠습니다. 이게 주어져. 요렇게. 체크하시고요. 리퍼러스2 되겠습니다. 동사 되겠습니다. 그죠? using image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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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게 시각화입니다. T, I, W, N 들어가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명사. 자, 리퍼2 되겠습니다. 뭐, 뭐, 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키는 거냐.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미지와 다이아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도표입니다. 왜죠? to는 목적입니다. 하기 위해서 express 표현하는 거야. 또는 나타내는 거야.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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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시각화다. 라는 거죠. it's a good tool. 자, 여기 it이요. 봐도 바로 시각화 되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이 아니야. 시각화라는 것은 tool. 도구다. 라는 얘기죠. tool. 도구는 도구인데 useful for 뭐, 뭐, 뭐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르칩니다. useful for 가르치겠습니다. 오, 여기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해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괄호는 안 쳐도 되겠다. 괄호 안 쳐도 되겠다. 근데 이게 덩어리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useful부터 여기까지가 덩어리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useful부터 여기까지가 덩어리입니다. useful 유용한 거죠. 형용사죠. 플러스 다른 말 형용사 플러스 다른 말 여기서는 지금 다른 말이 뭐예요? 전명구죠. 형용사랑 전명구가 형용사 뒤에 전명구가 붙어서 길어져서 뒤에서 수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죠? 유용한 tool, 도구다. 시각화는 유용한 tool, 도구다. useful, 유용한 거죠. for, 뭐에 유용하는 거냐? aiding analysis 되겠습니다. 추가시켜줘. 뭐를? 분석이라는 것을 되겠습니다. 그죠? 분석. analysis는 뭐야? 분석 되겠습니다. 그죠? 분석. 명사죠. sis에 들어가는 명사야. 분석. sis. 명사 전명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명사. 그 다음에 aid. 이게 동명사로 나왔네? 이게 aid. aid. aid가 도와주는 거야. 돕. 돕다. 네. 돕다. 보조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죠? 돕다. 보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explore에서 온 거죠. 탐구. 탐험. 그 다음에 comprehension. 이해. 얘도 이해인데. understanding도 이해. 그죠? 이해. 이것도 이해.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데 유용한 도구다. 라는 것입니다. 다 볼까요? doing something meaningful is 되겠습니다. doing이 주어예요. doing이 주어예고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at, ia가 부어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doing something doing 하는 거야. something 어떤 것을 하는데 meaningful 자, 이게 ing가 thing으로 끝났죠. thing으로 끝나니까 뒤에서 수직하는 거죠. 자, meaningful 의미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 어, FUL 들어가면 형용사죠. 전미어 가득 찾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있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괄호이다. 바로 이거다. 라는 얘기죠. 자, what 것인 것인데 우리가 우리가 ultimately searching for 자, 우리 all 모두가 우리 모두가 자, 진행형입니다. are searching for 진행형이죠. search for 뭐뭣을 찾는 거야. 탐색하는 거야. 진행이죠. 우리 모두가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죠? 추구하는 거야.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ultimately 부사죠. 궁극적 으로 부사야.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왓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276번 보겠습니다. parents, sacrifice. parents가 주어내 부모님께서는 sacrifice 동사 타동사 내 whatever 잠깐만 whatever is necessary to spend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목적으로 볼까? to spend maximum amount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sacrifice 희생시키는 거야. 그죠? 희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necessary 필요한 것을 내겠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간에 무엇이든 necessary 필수적인 거죠. 필요한 건 다 희생시키는 거야. whatever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희생을 시킨다. to 목적입니다. 뭐라기 위해서? spend 보내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뭐죠? maximum 최대치의 amount 양 최대치의 양을 쓰기 위해서 of time 시간 되겠습니다. 어떤 시간? possible 가능한 자 여기 최상급에 해당되는 maximum이 나오고 그래서 뒤에서 possible이 수직하는 거죠. 가능한 최대치의 양의 시간을 보내려고 누구와 믿는 와죠? 그들의 아이들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76번에 왜 썼냐면 이 possible 때문에 쓴 겁니다. possible possible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 나오고 possible이 명사 뒤에서 수직한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sacrifice 타동사고요. 다음 문장 봅시다. 플러스 갑니다. 플러스 플러스 갑니다. 수직받는 명사와 부정사의 관계 아까 얘기했죠? 의미상의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 동격일 수도 있어요. 동격 그 다음에 명사의 의미를 제한한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조언을 해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죠? 해주는 그래서 여기 명사가 친구인데 이렇게 기부 그래서 이거는 이 투부정사가 뭐뭐하는 그죠? 의미상의 주어알는 뭐뭐하는 의미상의 목적어죠? 그죠? 이때는 뭐뭐할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준비할 시간 준비할 또는 준비해야 할 시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격이 있어야 동격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그냥 동격 그죠? 나를 도와주기로 하는 약속 도와주기로 한 약속 그죠? 도와주기로 한 약속 이런 뜻입니다. 동격입니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거는 풀었으면 이런 거야 이겁니다. 같은 얘기죠? The promise is to help me. 그 약속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죠? 이게 동격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I have no time to watch TV 되겠습니다. 투 부정사가 명사의 의미를 제한한 점. 시간은 시간인데 무슨 시간인가? TV를 볼 시간 TV를 볼 시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와 명사의 관계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면 이 투 부정사는 형용사정 용법이다. 로 보면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